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한조 장인 영상을 우연찮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상 속에 한조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발당 125인 화살로 헤드샷을 맞춰 리퍼를 즉사시키거나 리퍼를 즉사시키거나 리퍼를 즉사시키는 등 그야말로 매력덩어리입니다 이러한 한조의 매력에 빠진 장인들은 오베 시절부터 한조를 꾸준히 연습해오고 한조를 중거리 전격수로 애용합니다 내 이름은 한조 허나 라인 방패에 다발 화살을 쏘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경쟁전이든 빠대든 한조를 잡았다면 다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장 파열 및 전신 골증 멍치나간다네 불명예 할복 대기주 기모찌 거세 I knew 가족 구성원관의 불화 아들... 혹시 안좋아하고 있니...? 지구온난화까지 현명하고 안전하게 플리즈 던트 플레이 디스